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빼빼빼빼빼 나머지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자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건 다이어트 음식 아냐? 왜? 튀김옷도 안 입었고 닭고기에 그냥 양념만 발라서 먹은 거니까 그렇네? 뭐가 그렇네?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여기 난 이 살이 너무 맛있어 이거 뼈 버리지 말고 다 주세요 이따가 집에와서 삼겹함 끓 먹어야 되니까 . 됐다 그러니까 행복 별거 없어. 이게 행복이야. 아 매워서 작고. 아 맵찔이네. 엥? 니가? 원칩 채린지 보고 오시죠 여러분. 좀 입안 가득 먹어보고 싶어가지고. 이게 한 입에 돼? 아 안 돼.